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급속히 번지면서 보이스피싱과 허위 문자를 통한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재난 때마다 시민들의 불안감을 악용해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가짜 문자, 스미싱 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박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장인 A씨는 최근 질병관리본부에서 온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에 적힌 인터넷 주소를 누르자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떴고 자동으로 앱이 설치됐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을 악용한 스미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악성 앱은 휴대폰을 원격 조정해 은행 계좌에 접근하거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확진자를 사칭해 자영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매장 방문 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지 말고 수상한 전화에 대응하지 않고 경찰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메시지에 있는 전화번호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시면 안 되고 앱 설치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앱을 이미 설치해버렸다면 앱을 즉시 삭제하시고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 정보는 절대 입력하지 않으시면 금융당국은 정부기관에서 발송하는 코로나19 안내문자에는 인터넷 주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앱 설치도 요구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계좌로 돈을 이체 송금했다면 은행이나 경찰에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체 이후 3시간이 지나야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는 지연 이체 서비스를 활용하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허위 정보를 보내는 전화번호와 악성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공조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재난 때마다 시민들의 불안감을 악용해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스미싱 사기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